참나각승을 놓치면 이러면 아무튼 수행이 제대로 된 수행이 아니에요. 참나를 놓치고 뭘 하려고 하죠. 뭐 수행이 힘든 게요. 애고가 뭘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애고가 하려는 일은 무상고 무하라고 우리가 아공에서 인가하듯이요. 무상하고요. 계속 변화하고 고 내 뜻대로 안 되고요. 그 상황에서 계속 역경을 맞이하게 돼 있고요. 무아. 내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내 뜻대로 안 돼요. 다 같은 말이에요. 무상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것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소외됐다는 얘기죠. 무아라는 건 소외된 거예요. 이 사바세계에서 소외되 계세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걸 벗어나는 게 참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힌두교 성자들 얘기도 제가 하는 게 소승 중에 소승이거든요. 힌두교는. 진짜 참나만 인정하고 애고는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근거가 부분적 자명은 있어요. 무슨 자명이냐면 이거예요. 무상고 무하. 무상고 아공을 깨달으신다면 소승 성자들이 왜 그렇게 수행하는지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무상고 무하 벗어나는 방법은요. 애고의 세계에서 뭘 더 잘하려는 게 아니라 애고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깨달은 가르침이 소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승은 간단해요. 소승은 애고를 버리자. 대승은 애고를 돌보자. 애고를 키우자 이거고요. 애고의 역량을 키우자고 소승은 애고의 역량을 키우는 것보다 버리자. 그러니까 버려야 할 대상이. 그래서 소승은 출리심. 벗어나겠다는 마음이 근본이고요. 대승은 애고를 키워요. 내 애고도 키우고 남의 애고도 키워요. 그러니까 내 애교를 키우겠다는 건 성불. 자리. 부처되겠다. 자리. 남의 애고를 키워주겠다. 이타. 재중. 중생구제. 자리. 이타가요. 애고를 인정 안 하면요. 의미 없는 얘기예요. 그냥 이 정도죠. 나도 벗어날 테니 너희도 벗어나라. 단 각자 책임이니까 정보는 준다. 일단 난 간다. 그러니까 꽤 선심을 쓴 거예요. 그 정도는. 그것도 양심이 있어서. 최소의 보리심이 있어서 그 정도 마음을 쓴 거예요. 출리심만 가지고 얘기하면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는요. 이것도 보리심이 좀 쓰였다는 게. 근본적으로 출리심만 얘기하면. 내가 탈출해버린 이상 끝이에요. 내 애고가 죽었기 때문에. 난 애고로부터 탈출했기 때문에. 애고의 세계에서만 나와남이 있거든요. 이것도. 오오는 참나에게는 없습니다. 애고에게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또 소승은 참나. 애고를 버립니다. 대승은 애고를 돌봅니다. 이걸 충족시켜 보시면. 나와 남 자체도 애고에게만 있지. 참나에는 없어요. 이걸 알아내신 분들이 참나를 알고 나면. 이 참나가 최고의 킨 거죠. 참나 만나서 접속해버리면. 없는 거예요. 무상고 무화가 없으니까. 고민도 없는 거예요. 불행도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애고가 뭘 성취해서 얻는 쾌감은 없겠지만. 애초에 애고가 있음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행을 날려버립니다. 행복도 날리겠지만. 애고적 행복이요. 애고적 불행도 날려버려요. 그러면 참나의 영원한 행복. 예수님이 말하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흐릅니다. 거긴 근심 걱정이 없는. 애고가 없기 때문에 평안은 그 자리예요. 그거 맛보고 나면 소승성자들도. 너무 좋은 거죠. 애고를 놔버리면 이렇게 좋은 세계가 있는데. 왜 안 놓으냐고. 이게 출리심이에요. 벗어나라고. 탈출해서 떠나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탈출 제발 벗어나라. 그런데 그게 별게 아니라 몰라요. 몰라 하면 출리심이에요. 몰라 하시는 이유가 출리심이에요. 벗어나려고 몰라라는 거잖아요. 별게 아니라 몰라다. 출리심. 몰랐는데 그 양반들은 그 몰라만 계속하려는 거다. 왜? 애고랑 다시 접속하면 무상고 무화가 다시 내게 되니까. 접속이 되니까. 다시 나는 뭔가를 해야 되고 안 하면 괴롭고 해도 괴로운. 계속 그런 선택의 기로에 마주하게 되잖아요. 애고의 세계에 들어와 버리고. 시공간이 생기고 인과가 생기고. 그러면 인과에 대해 책임져야 돼요. 얼마나 부담돼요. 내가 해놓은 모든 짓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요. 그 해놓은 것은 앞으로 계속 날 찾아올 거예요. 과보가. 인과성. 이원성. 나와 남이 있어요. 괴로워요. 나도 괴로운데 남까지 와서 부대끼니까 더 괴로워요. 이걸 떠나버리는 간단한 방법. 육바람을 닦는 게 아니라. 보리심을 닦는 게 아니라. 나와 남을 성불시키는 게 아니라. 애고만 벗어버리면 되잖아요. 솔깃하시죠. 그러니까 몰라를 그 정도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벗어버리겠다는 마음으로 몰라하세요. 어느 소승성자 못지않게 몰라하세요. 몰라할 때만큼. 그렇죠. 시간성, 공간성, 이원성, 인과성을 다 날려버리는 건데. 이게 소승이죠. 이것만 주장하면 소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승도 그거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안 하고 어떻게 육바람이 일어내요. 그 참나의 평안, 상라가정. 영원하고 지복이고.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온전한 나인 그 자리. 그러니까 애고했을 때는 변방에서 헤매게 돼 있다니까요. 애고상태에서. 왜? 무아 내 것이 아닌데. 또 난 바래야 되고. 그 인과의 치이고. 탐진치의 허덕이야 되잖아요. 얼마나 변방 중에 변방이에요. 그런데 무아가 날아가 버리면. 상라가정의 아가. 참나가 딱 드러나버리면. 나 아닌 게 없는데요. 딱 변방에서 중심으로죠. 더 이상 부족한 게 없고. 락. 영원하고. 무상함이 사라지고. 상. 무상하지 않고. 영원하고. 지복으면서. 더 이상 소외되지 않은. 온전한 나 그 자체로 존재하는 그 세계. 그 청정한 세계에 그냥 들어가는. 생각감정구감에 떼묻지 않은 청정한 세계. 거기 접속하는 게 지금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소송성자는 그걸로 모든 해법을 삼는 그 참나 자리에. 지금 우리가 접속하는 게 소홀히 여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의미를 가진. 그것만으로도 원래 해탈이라고 보는 그런 자리로. 지금 아무리 힘드셔도 그 자리 만나면 사라지는 이유가 힘든 게. 힘든 거는 무상고 무화 때문에 힘든 건데. 내 뜻대로 안 돼서 힘든 건데. 내 뜻이라는 걸 날려버렸는데. 뭐가 힘든 게 있겠어요. 이거를 확고히 하셔야 돼요. 어느 소송성자보다 확고한 아공간을 가지셔야 돼요. 무상고 무화로부터 벗어나면 열반이다. 그 열반은 상라가정의 세계다. 아공만 깨달아도 여러분 성자예요. 그래서 아라안이잖아요. 아 벗공 모르겠다 하면 아공이라도 깨달으세요. 그럼 그것만으로 여러분 해탈자라니까요. 역사상 존재했던 그 많지도 않았던 그 해탈자의 그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왜 현상계를 무시할 수 있는 힘은 오로지 참나에서만 나오는데. 참나랑 접속했고 참나에 안주했다는 거예요. 잔학계는 늘 51%는 아니지만 항상 참나를 놓치지 않고 틈날 때마다 게이지는 무조건 떨어진다고 그랬죠. 참나 각성도는 떨어져요. 수시로 참나를 또 찐하게 만나서 51% 이상을 넘겨놓으면 또 떨어지겠죠. 올려놓으면 또 떨어지겠죠. 하지만 계속 올려놓으면 공부 기운이 하루 종일 흐르겠죠. 공부하는 기분이 가시질 않겠죠. 이게 이런 의미입니다. 계속 참나와 함께. 그리고 참나 자리는 상라가정의 영원한 나의 자리이기 때문에 바랄 게 없고요. 부족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몰라 괜찮아 자리예요. 일체를 모르고 괜찮은 자리입니다. 부족한 게 없는 자리입니다. 뭐가 돼야 만족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부족이 없는 자리지. 일일 일생이니까요. 하루를 한 생으로 보고 살더라도 멀리 보지 않더라도 오늘 하루 얼마나 부족한 게 있어요. 부족하니까 애곤 움직이거든요. 부족하니까 탐이 나서 그걸 얻겠다고 움직이고. 이게 인간계의 속성입니다. 욕도 중에. 탐진치로 굴러가는. 부지런히 탐내고 그걸 못 얻으면 화가 나서 더 노력, 그걸 분발심을 가지고 더 노력해가지고 원하는 걸 꼭 이뤄내야 만족이 오는 그런 어리석음의 세계. 하지만 이게 적절한 탐진치는 애고에게 아주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죠. 적절한 탐진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애고가 건강해요. 오히려 애고는. 이게 제일 힘든 삶이 탐내는데 안 이루어지는 거죠. 분노가 너무 커집니다. 그런데 탐내는데 바로바로 이루어지면요. 권태에 빠져요. 살 의욕을 이뤄요. 적절한 갈등을 극복해지는지. 드라마를 봤는데 와 이게 로맨스 영화다. 시작부터 불붙더니 아무 장애도 없고 그걸 막 16화까지 볼 힘이 있으세요? 그 드라마 재밌는 게 마지막까지 막 역경이 오고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는 보통 재미없습니다. 둘이 행복해지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둘이 좋을 일이지 뭐. 우리가 그걸 왜 봐야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뭐냐면 애고라는 거는 이게 지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원대로 다 됐으면 좋겠지만 되면 사실 삶을 잃어버리는. 적절하게 돼주라고 이루어져. 우리가 원하는. 적절하게 애간장을 태우다가 나한테 내가 제일 먹고 싶을 때 딱 나타나. 내 것이 돼달라고. 이게 애고가 원하는 거죠. 탐진체 세계에서 이게 잘 되면 건강한 삶이 이루어지고요.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일탈합니다. 삐거덕거립니다. 애고가. 이건 애고의 삶 얘기예요. 여기서 탈출해버리는 거예요. 참나를 만나는 거. 그러니까 애고의 세계에서 건강하게 살자. 애고를 자명하게 더 건강하게 활용하고 굴리자. 그러려면 육바라밀이 동원되어야 되죠. 육바라밀을 써야 된다. 이런 논의에서 빠져버리는 거죠. 그걸 뭘 애고를 붙잡고 애고를 잘 키우겠다고 난리냐. 꿈속의 너를. 꿈 깨버리면 사라지는 것. 깨버려라. 왜? 참나 잘에는 애고가 없다. 꿈 깨면 꿈 깨는 게 참나 접속이라면 애고는 꿈속의 존재인 거예요. 깼을 때 없으니까. 지금 깼는데 꿈속의 내가 없죠. 그런데 지금 꿈속의 나를 걱정하세요. 아 어젯밤 그때 잘할 것을. 그 말하고 깬 게 후회된다. 그 말 하지 말았어요. 꿈속의 나. 그러니까 이게 허망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딱 맞지는 않아요. 그런데 인도 성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소성성자들. 꿈속의 나를 왜 걱정해요. 그런데 문제는 꿈속의 나는 나의 주관세계이기 때문에 막말하고 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현상계는 객관세계이기 때문에 막말해놓으면 인과가 남아있어요. 그 인과가 또 굴러갑니다. 그러니까 꿈은 꿈이 돼. 꿈과 같은 그런 환영의 존재는 맞지만 사바세계가 객관적인 룰이 있고 인과가 있습니다.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관적인 내가 마음대로 내 마음속에서 혼자 노는 세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꿈의 비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소성성자들은 꿈처럼 생각해버려요. 주관적인 세계로 봐버립니다. 참나의 작용이긴 한데 그 자체도 객관적이다. 참나의 다르마에 의해서 엄정하게 굴러가는 객관적인 세계다. 제가 그래서 사이버게임 같은 걸 생각하시라. 거기 엄청난 인구, 엄정한 법이 지배하는 세계죠. 비록 환영의 세계지만 메타버스의 세계지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 그러니까 태생에서는 그 먼지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인과의 세계는. 그게 반드시 나와 나 모두에 영향을 준다. 말 한마디라도 잘해야 된다. 내가 받은 사명이 있고 역할이 있으면 그걸 잘 완수해야 된다. 사바세계에서 내가 맡은 게 있죠. 그 애고가 뭔가 해야 될 게 있죠. 그 내가 맡은 그 역할, 그 사명, 잘 완수하는 게 답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대승으로 흐르는 거예요. 참나 접속을 소승보다 소홀히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누구 못지않게 참나 접속했는데 참나 접속한 만큼 참나의 신비로서 신비 중에 신비인 이 사바세계에 함부로 재단하지 말고 함부로 버리지 말고 사바세계의 룰을 존중하면서 그걸 가지고 더 나와나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쓰자. 이게 이제 대승인 거예요. 단순한 꿈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대승. 만약에 꿈이라 하더라도 같이 꾸는 꿈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악몽에서 길몽으로 바꿔놔야 된다. 중생들이 사는 세계를 삼악도에서 삼선도로 바꿔놔야 된다. 더 나아가 정토로 바꿔놔야 된다. 이 발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 차이만 있지 참나 접속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애고는 무상고 무화와 탐진치의 속성을 가진 기본값을 가진 세계고 이걸 벗어나면 상나가정과 육바람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세계에 접속하면 거기에는 분명히 나와 남이 없다. 그러니까 나와 남이 없는데 무슨 보살도를 하느냐 이 말도 참나 자리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애고로 다시 돌아왔을 때 왜냐하면 힌두교 성자도 애고로 돌아와 있거든요 결국. 계속 명상 참나로만 있지는 않잖아요. 계속 먹고 자고 다 한단 말이에요. 어차피 너도 꿈에서 못 벗어난다. 네가 꿈이라고 했으면서도. 그러니까 사바세계에서 이왕이면 건강하게 살자. 나와 남 모두에게 도움되게 보람있게 살자라고 말해볼 수 있죠. 그럼 이렇게 하면요. 보살 사상을 다시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보면 양족전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시공을 초월한 내가 참나여. 거기에는 나와 남도 없고 대화될 것도 없어요. 이미 완벽하니까. 이미 완벽하니까. 나는 본래 완벽하고요. 본래 청정광명이고 영원하고 지복이고요. 바랄 게 하나도 없어요. 지복이라는 건 바랄 게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참나 접속했을 때 바랄 게 없으시다는 걸 실감하셔야 돼요. 사바세계에 나오셔도 그 기운을 끌고 와서 그 여운 속에서 사시는 게 좋아요. 이왕이면 바랄 게 없어야 돼요. 그게 깨어있는 거고요. 그럼 관대해요. 남한테. 내가 여유로우니까. 탐진치의 기본값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요. 탐진치가 작동을 해도 애고의 세계에 나와서 작동을 해도 51% 이상 기운이 벗어나 있으면요. 다른 기본값이 작동합니다. 관대합니다. 남에 대해서 흔쾌히 이해해줘요. 중생이 뭐 그렇지 뭐. 이 생각이 안 나요. 탐진치로 빡쳤을 때는 안 나요. 한 생각 돌려가지고 참나 접속하고 났더니 시간 한 5분밖에 안 흘렸더라도 기본값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관대해져 있어요. 점전에 내가 왜 그랬나 싶어요. 왜 별것도 아닌 거예요. 탐진치의 딱 기본값에 빠져가지고 저런 판단밖에 못했나 싶어요. 시야가 넓어졌거든요. 그러면 탐진치에서 치가 벗어난 거죠. 무지를 벗어나서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시야가 넓어요. 탐욕에서 번토나 있어요. 자비심이 충만해요. 분노에서 벗어나 있어요. 마음이 고요해요.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이게 찰나에 열릴 수 있는 것은 참나의 힘입니다. 참나 접속을 했기 때문에 거기 하느님 자리라서 가능한 거거든요. 하느님의 역사가 없이 스스로 칭의 거듭나고 성화 거룩해지고 택도 없는 소리죠. 영화 영광스러워지고 다 말이 안 돼요. 다 하느님의 신비입니다. 기독교적으로 말해도 칭의 성화에서 칭의만이라도 하시라고. 일단 성화가 급한 게 아니에요. 양심 잘하는 게 급한 게 아니에요. 자꾸 양심 잘하려고 노력하시면요. 애고가 양심 잘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애고의 기본값에 안 맞는 짓이라니까요. 그럼 이상한 생각을 하게 돼요. 적당히 하다가 나만큼 양심 많은 놈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애고가 헛소리를 시작합니다. 하다가 지쳐가지고 자기 머리로 계산도 안 되고 원래 자기 머리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계산하려고 하고 남의 사정을 모르면서 역지사질 함부로 하려고 하고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무상고 무화의 이현상계 지배를 받기 때문에 탐진치의 지배를 받고 이게 재미가 없어지게 돼 있고요. 왜곡되게 돼 있고 무지로 인해서 자꾸 이게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이런 양심은 그게 바리세파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들도 최선을 다했지만 그렇게 된 거예요. 일반 인간들보다 훨씬 머리 좋고 경전에 밟고 하느님에 가까이 가려고 구도열도 충만했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당시에 정결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청정하게 살죠. 제가 티벳의 달라라마 쪽을 길룩파를 티벳의 바리세파라 불교계의 바리세파라고 까는 게 그분들도 개율을 강조하면서 어지럽혀졌던 수많은 당시 불교계에 청정하게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 게 왜 오히려 더 족쇄가 되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애고가 잘해보려고 하는 게 오히려 족쇄가 됩니다. 나와 남 모두에게 자기한테도 족쇄를 차게 하고요. 남도 채워요. 다 같이 힘들게 만들어요. 잘해보자고. 우리 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답게 살아보자. 온전한 빛의 자녀가 한번 돼보자. 이게 이제 무서워요. 이러면 이제 가족들이 두려워합니다. 이런 주장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하시면 오늘부터 우리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보자. 그러면 이제 다 공포에 떨게 되죠. 뭘 또 하려고 저런 말이에요. 성령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성령은. 성령은 그 사람을 바꿔놔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따라하고 싶게 만드는데 애고가 하는 짓은요. 탐진치로 하기 때문에 내 뜻에 따르라고 강요를 하고 협박을 하고 억압을 합니다. 내 뜻이 갑자기 선이 돼버려요. 내가 언제 양심을 그렇게 알았다고. 본인이 본인 뜻 믿으실 수 있어요?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시로 참나각성밖에 답이 없어요. 인간은 자기 뜻을 믿는 순간 탈선하기가 딱 좋은 상황이 됩니다. 그 자체로는 아직 악은 아니더라도 위험한 상태에 들어간 것. 내 뜻에 빠져든다는 게 탐진체. 우주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해져요. 내가 우주의 진리를 알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우주가 돼요. 내가 진리가 돼요. 제일 위험한 순간이에요. 조금이라도 알았을 때 그 진리에서 오는 법열은 좋은데 항상 다시 몰라 하셔야 되는 이유예요. 아무리 좋아도 몰라를 해야 되는 이유가 안 그러면 금방 애고가 거기다 또 집을 지어요. 뭐라도 남보다 하나 잘난 거 있으면 반드시 유세를 하는 게 애고거든요. 반드시 유세를 합니다. 주변에서 막 너 대단하다고 내가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소식적부터 뭐 있어요. 항상 잘 안 할 거 있는데 못 했죠. 이제 기회가 왔잖아요. 물 들어왔잖아요. 애고는 신납니다. 그러면 애고를 너무 신나게 하면 안 돼요. 애고가 실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 몰라요. 또 애고를 꼬들겨서 몰라 시켜야 돼요. 애고가 또 진정해지면서 더 큰 진리를 향해 또 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애고를 이렇게 돌보고 키우는 게 대승 수행이에요. 소승은 이게 하기 싫은 거예요. 이 짓을 왜 하고 있어? 어차피 계속 역경이잖아. 뭐 랩업 한다고? 계속 역경이라는 얘기잖아. 이거죠. 맞는 말이죠. 뭐 미친 짓을 하고 있어요. 랩업을 왜 해? 아니 이미 참나 잘해서 완벽한데 굳이 왜 이상한 또 역할놀이를 하고 있는 거야. 왜 다시 사바세기 기어들어가서 아주 제한적인 자기 역할을 부여잡고 그걸 또 잘해보겠다고 남들하고 싸우고 마음고생하고 끓이고 뻔하잖아요. 끝없이 자기 한계를 마주할 거고 랩업을 한다는 얘기는 끝없이 자기 한계를 마주하게 될 거고 끝없이 인생에서 벽을 마주할 텐데 그걸 또 넘어가려고 노력할 텐데 이 짓을 왜 해? 몰라 해버려. 이 말도 부분적으로 맞다니까요. 대개는 애고가 이런 벽을 만나서 고민하고 넘어갔을 때 애고는 성취감을 느끼고 애고의 탐진치는 그때 자기에 대해서 뿌듯해하고 이러면서 세상에 인정을 받으면서 정말 최고의 만족을 찾게 되죠. 또 이게 무상하더라도 또 그럼 그 다음 이 맛을 찾아서 또 움직이죠. 무상하니까 계속해야 돼요. 한 번 맛본 건 또 흘러갔거든요. 근데 손맛을 잇단 말이에요. 그 맛이 아니까 계속 택배를 시키는 받을 때마다 좋으니까 남이 시켜줘도 좋고 내가 시켜도 좋고 손맛을 알면 계속하게 돼 있어요. 애고가 중독입니다. 그래서 애고가 중독돼 있는 거예요. 애고에 중독돼 있어요. 애고가 애고의 삶에 중독돼 있어요. 그래서 탐진치에 빠져 있을 때 나오라고 해도 안 들려요. 아 됐습니다. 이것만 하고요. 지금 내가 게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게임하는 애들처럼 이 판만 깨고요. 그것만 하라니까 이 판만 깨고요. 그거 말리는 사람이 마구니 같죠. 사탄 마구니 같죠. 그거 하지 마라는 사람이. 너 지금 얼마나 내가 고생해서 지금 랩업에 목전에 있는데 이걸 하지 마요. 멈추래요. 아무 이해를 못하는 양반이 이런 의미에 대해서 나는 알고 있죠.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지 애고가 이렇게 중독돼 있어요. 애고의 삶에 탐진치 무상고 부하의 중독도 있어요. 그래서 벗어나라고 하면 욕합니다. 그래서 소성성자들 또 위대한 게 거기서 벗어난 사람 된 거예요. 그걸로 소성성자들이 인정받는 거예요. 아라한테 그것만 해도 대단하다. 벗어난 것만 해도 대단하다. 안 그러면 사바세기에서 집 짓고 계속 헤맸을 텐데 그 다람쥐 체바퀴에서 벗어난 거예요. 다람쥐가 막 체바퀴 돌다가 갑자기 뭔 생각하더니 탁 털고 나오면 이상하잖아요. 뭔 짓이야 이게 왜가지고 나와요. 이걸 돌면 저게 또 와서 다시 계속 돌아야 되는데 남은 그게 보이는데 지는 열심히 살고 있는 거잖아요. 오는 난관을 극복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고 뿌듯하고 남들이 좀 봐주기를 바라고 이러다가 딱 나와보니까 딱 보니까 뭘 한 거지 내가. 그러니까 참나 자리에서는 애고가 없으니까 애고를 초월해버리니까 점점까지 난 뭘 했던가 하게 완전히 초월해버립니다. 이런 삶이 지금 펼쳐져야 돼요. 삶에서. 이게 경험되어야 돼요. 이론으로는 안 되고요. 경험되셔야 돼요. 이거를 수시로 경험한 분이 이제 신인류 프로젝트에서 답을 찾으시는 거예요. 신인류는 뭐냐? 이겁니다. 일단 참나를 찾은 사람들이에요. 신인류는. 참나 못 찾고는 구인류예요. 구약시대 신약시대 가르는 그 기준도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예요. 모든 사람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다이렉트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세상이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 지배를 받는 세상이 신약시대라고 돼 있어요. 구약에. 하나님의 직접 지배를 못 받으니까 지금 교회 나가고 하는 거죠. 성령이 임했으면 하나님하고 지금 바로 수작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 수작이 안 일어나니까 지금 전문가를 찾아갔거든요. 전문가들도 바리세파 수준이에요. 그분들도 접속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칭의 성화를 못 얻었어요. 같이 헤매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헤매는 역사가 지금 2000년대요. 성령을 받았으면요. 교회 왜 나가? 이럴 때 뭐라고 하실래요? 교회 왜 나가? 성령을 받았으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에베소서에도 나오지만 성도들이 성전이에요. 성도들이 모여서 성전을 이룬다고 하는 건요. 한 명 한 명이 성전이에요. 성령이 임해 있는 곳은 성전이죠. 그러면 그런 지금 이 자체가 성전이고 교회죠. 나 혼자 있어도 성령이 임했으면. 이걸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 진짜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라는 건물을 찾아가는 건 허무한 짓입니다. 내가 지금 사실은 내가 성전인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진리를 더 논하는 곳이 교회여야지. 성령 안에서 더 하나 되는 곳이 교회여야지.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럼 저 교회에서 그래요. 원래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다. 잘못된 발상입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죄인이죠. 죄인이었지만 성령 받아서 구원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애초에. 그런데 죄인도 받아준 거예요. 왜 너도 구원 받으라고 교회에 와가지고. 그런데 본말이 전도돼가지고. 원래 교회가 죄인들의 모임이죠. 이렇게 나올 지경입니다. 지금은. 왜? 성령 받은 사람이 귀하니까 모르겠으니까 서로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받는다는 거. 참날을 만난다는 건요. 기적이고 개벽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의 법계. 한 분의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입니다. 성령과의 만남. 매일매일 그 기적이 일어나야죠. 그 기적이 일어나야지 내가 바뀌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날 어디로 인도하느냐. 그게 육바람일인 거예요.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육바람일이 날 인도해야 돼요. 성령이 날 인도하는 거를 직관하면서 체험하면서 개념으로 아 지금 미리 알고 있는 거죠. 답을. 성인들이 그렇게 다녀가셨는데 아직도 답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과학자들이 그렇게 다녀가는데 지금 만일협법칙도 모르고 계시면 답이 안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알고 있어요. 육바람일이라는 거. 이니에지라는 거. 진선미라는 거. 성령은 분명히 그렇게 인도할 거다. 확인해 보시면서 가라고 해요. 옛날 성인들 덕에 스포일러. 답을 알고 가잖아요. 성령은 지금 내 마음에 임에 있어야 돼요. 대신에. 임에 있고 나는 바로바로 매뉴얼. 기존 매뉴얼. 경전을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다고요. 기존 성인들이 전해주신 진리. 성인들을 통해 인간의 언어로 번역된 진리를 한 손에 들고. 한 손에는 성령. 성경과 성령. 경전과 참나. 이렇게 보면서 가는데 잘못 갈 수가 있어요. 세상 쉬운 길이죠. 참나 만나는 법을 모르면 못 간다 치는데. 지금 몰라만 하면 만난다는 거 다 아시는데. 안 만나시는 거지. 못 만나는 건 아니죠. 지금 홍의각당 유튜브에 그렇게 오천 개를 뿌렸는데. 큰 뜻을 품고 안 만나시는 거죠. 지금도 안 만나신다는 거는. 내가 모든 중생이 다 참나 안 뒤에 알 거야. 뭐 이런 지장고사이식의 뜻을 세웠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지장고사는 중생들을 돕고 자기가 나중에 성굴하겠다는데. 그냥 중생을 돕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안 만나고 계시면서. 이렇게 소원을 세우시면 안 되죠. 자 한 손으로는 참나 쥐고. 한 손으로는 예전 성인들이. 그리고 홍의각당에서 성리된 매뉴얼 들고 가는데. 어떻게 못 갈 수가 있어요. 맞춰보면 뻔한데. 이런 느낌으로 가세요. 이니에지 육바라밀로 본인을 닥달하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 꼬라지대로 하실 거잖아요. 하던대로 하실 건데. 참나 만나서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관찰해보세요. 그게 기적의 현장입니다. 기적의 현장에서 그 기적을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라고. 양심성찰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적이 안 일어났는데. 기적의 현장을요. 뭐 이렇게 뭐죠? 기적 비슷하게 한번 흉내내 보라고. 양심성찰을 권해드린 게 아니에요. 권해드린 게. 그걸 그렇게 해버리면 바리세파가 나와요. 기적의 현장을 흉내냅니다. 재구성해봐요. 그럴싸하지. 이 정도면 기적 아닌가? 알맹이가 빠져있어요. 참나가 임하면 거기에 그냥 기적이 펼쳐집니다. 은밀을 못해서 그래요. 참나 만나셨을 때. 와 황홀하다 좋다. 죽인다. 끝. 표현력이요. 참나 만나서 어땠어? 대박. 끝. 뭔가 얻어온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참나 만나서 어떻게 됐어? 육바람의 노트 쓰신 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관대해지고 남의 입장이 이해가 되고 남한테 죄를 못 짓게 되고 이상하게 수용 안 되던 진실들이 남의 입장이 수용이 되고 포기하고 싶은데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돼. 아직 포기하실 때가 아니다. 참나는 초공정의 자리라 더 힘을 내게 되고 더 깨어있게 되고 뭔가 생각이 더 자명해지더라. 시야가 넓어지더라. 지금 이 말을 쭉 참나 만날 때마다 해주면 육바람일이 참나가 내 안에서 육바람일로 나를 한번 들썩인다는 것을 참나 만날 때마다 체험하게 되겠죠. 그러라고 양심 성찰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공공부가 이미 시작되신 거예요. 바로 구공공부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공, 복공, 구공이 그냥 같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공, 복공이 이해하기가 더 쉬운 것뿐이지 구공공부가 시작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양심 없는 사람이 없는데 구공공부를 왜 못해요 우리가. 참나 만날 때마다 양심이 들썩이는 걸 보고 계속 양심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게 구공공부죠. 그쵸? 이게 대승의 맛입니다. 이게 신인류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이니에지로 재단한 엄격한 조선시대적 삶을 꿈꾸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신인류 프로젝트. 참나 안에서 새로운 기본값으로 사는 삶. 선비들 같은, 그리고 선비도 깨어있는 선비가 있었겠지만 바리세파식 선비가 대다수였겠죠. 그럼 조선시대의 바리세파를 따르자는 게 아니라고요. 불교계의 바리세파를 따르자는 게 아니라고요. 기독교계의 지금 성직자들, 바리세파. 기독교계의 바리세파를 따르자는 것도 아니라고요. 성령 받아가지고 참나 만나서 내 안에서 양심이 날마다 날마다 스스로 내 안에서 답을 인도해주고 우리는 그 양심을 거들어서 이 지상에서 내 역할을 내가 맡은 역할을 잘 완수해가면서 애고도 건강하게, 양심도 건강하게 살아가자는 거죠. 하루하루 이렇게 살면 랩업은 알아서 오는 거지. 랩업도 신경 쓰지 마라고요. 하루하루에, 하루하루 오늘 참나, 지금 내가 원래 참나라는 거 지금 계속 흐르고 있나요? 그 인식이 계속 되시나요? 안 되면 잠깐이라도 5분이라도 시간 내서 좀 더 만나보세요. 그럼 좀 더 강해져요. 그럼 이게 영원한 게 아니라 약해집니다. 애고가 활발하게 탐진치로 작동을 하니까 우리가 계속 참나에만 관심을 줄 수가 없으니까 애고에 관심을 주다 보면 관심도가 떨어지니까 참나 기운이 약해져요. 그럴 때마다 다시 참나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은 참나가 무슨 물건인지 아는 사람은 바로바로 접속해서 참나 게이지를 높여놓겠죠. 이 집만 하면 돼요. 수시로 하루 종일 내가 원래 참나라는 걸 잊지 말자. 한편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참나각성이에요. 한편으로는 양심 실천. 근데 막 각잡고 양심하겠다고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요. 그냥 내가 맡은 역할, 내 욕심이 인도하는, 내가 오늘 꼭 해야만 하는 그 역할을 하되, 내 사명하되, 좀 더 양심적으로 하려고, 좀 더 관대하게, 좀 더 절제하면서, 좀 더 남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진실을 수용하면서, 더 자명하고, 더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 일을 처리하려고. 이게 지금 육바람이 다 들어있죠.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 모습만 내가 지금, 어차피 내가 오늘 해야 되는, 하고 싶은, 즉 애고가 하고 싶어하고 꼭 해야만 한다고 느끼는 그거를 오늘 해주되, 참나의 마음과 콜라보로 그 일이 진행되게만, 애고가 단독으로 그 일을 추진하지 않게, 항상 참나랑 상의해가면서 하게만 해주시면, 오늘 하루 잘 산 겁니다. 그, 아, 빨리 이번 생에 일찍 가야 되는데, 이런 신분들은 안 돼요. 그 걱정할 시간에, 내가 참나라는 걸 알고, 참나의 희열에 나를 더 맡겨보세요. 그 시간에. 왜냐하면 내가 일찍 돼야 되는데, 탐진식은 다 들어있어요. 내가 지금 현재 뭔지도 모르겠지만, 일찍은 돼야겠다. 너무 어리석은, 탐욕. 갖고 싶다, 일찍. 다른 사람들이 먼저 되면 어떡하지? 다 일찍 돼가지고, 나를 비웃으면 어떡하지? 뭔가 망상이 창궐하겠죠. 치. 그래서 내 뜻대로 뭔가 오늘 공부를 해서 일찍 되려면, 바쁜데, 막 또 가족들이 와서 괴롭히고, 화가 나겠죠. 이 집구석을 떠나든지 해야죠. 공부를 하려면 내가 일찍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치예요. 뭐가 돼야 되는데 하면요, 치가 작동합니다. 그거밖에 안 보여요, 애고는.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아주 저주스럽습니다. 내 인생의 적으로 보이고. 한 생각 돌리면, 다시 그때 이 마음, 일찍이 되고 싶다는 이 마음 하나를요, 참나에 탁 던지고 있으면요, 거기엔 나와남이 없고, 부족이 없으니까, 얼마나 황홀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이 와요. 그 관대함, 그 터질 것 같은 육바라밀의 마음, 초궁정의 마음이 내고를 통해서 다시 쫙 흘러나옵니다. 한 5분만 접속해도. 그걸 표현하는 게 지금 일찍의 삶인데, 이걸 잘 표현하려고 일찍이 된 건데, 일찍이 되겠다는 데 꽂히면, 탐진치로 확 달려간단 말이에요, 애고가. 이해되시죠? 날마다 날마다 일찍이 아니라, 부처의 삶을 날마다 날마다 사셔야지. 나는 참나다. 그럼 부처라는 소리예요. 나는 부처다. 그렇죠? 나의 본질은 부처다. 그럼 애고는 좀 모자라다. 모자란 부처다. 근데 나의 애고가 오늘 하루 하고 싶다는 게 있고, 꼭 해야 되겠다는 게 있다. 그거 탈 안 나게 오늘, 육바람일에 어긋나지 않게, 참나 뜻에 어긋나지 않게, 또 하고 싶다는 건 해야 사니까, 애고가. 탐진치의 속성으로 굴러가니까. 애고 탐욕도 적당히 채워주고, 분노도 적당히 진정시키고, 어리석음도 조금 시야 넓혀주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안 그러면 탈라니까. 그 인과를 반드시 또 받게 되니까. 어쩔 수 없죠. 꿈은 꿈인데, 이게 분명히 객관적인 꿈이기 때문에, 반드시 과보를 받게 되는 꿈이니까, 오늘 함부로 말해놓고, 행동해놓고 생각해놓으면, 반드시 내일 후회하게 되니까, 과보를 만나게 되니까, 지혜로운 일이라면 반드시 오늘 내 애고를 관리해야죠. 이걸 무시해버리고, 소승처럼 애고를 안 봐버리겠다 그러면, 과보가 오는데도, 끝까지 안 볼, 그런 자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과보가 와도 무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들겨 맞아도 이것도 참나작용. 난 애고가 아니다. 참나는 나와 남이 없다. 막 이러면서 살아야 돼요. 지혜롭지 못하다고 보는 거죠. 대승에서는. 관리 좀 하면 될 걸, 왜 저따위로 하나. 명쾌하고 단순해 보이지만, 진리 같지만, 소승의 진리는 그것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걸, 깨달은 분들이 대승으로 전향을 해서, 이 돌을 닦는 겁니다. 조금만 참나 뜻대로 해놓으면, 하늘에 맡기고, 아버지에 맡기면서 살아가면, 나와 남 모두 좋아질 것을, 더 성장할 것을, 왜 그걸 못 견뎌가지고, 그 역경을 못 견뎌가지고, 모든 걸 내버리려고 하느냐. 다만, 또 역경에 빠져서, 애고의 힘으로만 극복하겠다고, 생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중생들을 향해서는, 또 한편으로는, 소승성자를 좀 배워서라도, 좀 벗어나라라고 얘기하겠죠, 대승이. 소승처럼 벗어나기라도 해라, 일단. 그러면, 스스로 하늘이 인도해서, 참나가 인도해서, 불국토를 만들겠죠. 내 애고 돌보는, 대승은 애고 돌보기잖아요. 내 애고 돌보다보면, 애고가 부처들 때까지 키우고 싶고요. 캐릭터 키우고 싶어요. 남의 캐릭터를 또 다 부처들 때까지 도와주고 싶고요. 나와 남이 부처되는 세상이 정토죠. 정토가 알아서 불국토가 펼쳐져요. 대승은 불국토, 중생구제, 성불, 이게 이 세 가지 키워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걸 다 몰라 해버리자는 게 소승이라고 해요. 당장 행복하니까. 당장의 참나가 주는 달콤함만 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인과의 세계에서 뭔가 농사 짓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뭘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소승은. 양극으로 나누는 그래요. 소승과 대승. 그럼 힌두교 소승이 저 끝에 있고요. 불교 대승이 이쪽에 있다면, 이 중간쯤에 불교 소승 불교가 있습니다. 소승 불교는 열반 안주에서 끝난 것 같지만, 숲에서 또 빡세게 구르게 하거든요. 계속 닿게 만들어요. 탐진치를 더 벗으라고. 부처님 방편이죠. 그래서 계속 자비를 염하게 만들고, 보살 수업을 시켜라, 부처님. 이게 힌두교랑 대승 불교 사이에 소승 불교가 있어요. 대승에서 볼 땐 소승적이지만, 저 소승 힌두교에서 볼 때는 또 대승적이예요. 에고를 또 돌보게 시키니까 그래요. 안 그러면 막 살아도 되잖아요. 힌두교는 참나만 하면, 막 살고 안 살고가 의미가 없어요. 에고는 죽었기 때문에. 에고의 세계는, 에고로서의 삶은 끝났기 때문에, 관심을 안 둡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아무튼 지금 이 순간, 내 역할, 내가 가진 스펙의 나에만 매몰되지 마시라. 그리고 그래서 내가 뭐다라고, 역할과 스펙을 딱 규정하고 나면, 해야 될 게 생겨요. 하고 싶고, 해야 되고. 그럼 또 안 돼서 죽겠는 게 생기고요. 탐이 있으면, 진이 있죠. 하고 싶고, 꼭 해야 되는 게 있으면, 못 해서 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못 해서 괴롭고, 못 해낼까 봐 두렵고. 그럼 거기에만 시야가 딱 좁아지면 치해요. 다른 게 안 보여요. 에고의 삶에 점점 매몰되어 갑니다. 이때, 몰라, 5분 정도, 몰라 괜찮아, 자명해가지고, 다시, 나는 본래, 이런 제한적인 에고가 아니라, 무제한적인 참나라는 거. 뭘 성취해야만 행복한 게 아니라, 본래 행복 덩어리고, 초궁정 덩어리라는 걸, 실광나게 자각을 해야, 에고가 변하죠. 개념으로는요, 절대 에고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 어설픈 개념, 어설픈 믿음은요, 기독교적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건 그냥 개념이거든요. 채용이 없잖아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조금만 힘들어지면, 다 날아갑니다. 조금만 역경이 오면, 다 날아갑니다. 아버지 어디 계시나요? 갑자기 이렇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다가, 딱 한 대만 맞으면, 천지가 캄캄해지고, 아버지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개념으로 자기가 만들었던 거라, 믿음으로, 허상으로 만든 거라 날아갑니다. 진짜를 만나면, 안 날아가요. 그 체험이 어떻게 날아가요? 참나를 만날 때마다, 좋은 경험이 쌓여가는데, 그게 나를 잡아주죠. 자, 여기 이것까지 하나 더 얘기했네, 참나를 매일매일 만나셔서, 좋은 경험을, 좋은 추억을 계속 쌓으세요. 그 추억이 업이 돼서 잡아줍니다. 업력이 돼서. 그래서 여러분, 진짜 힘들 때, 진짜 힘들 때는 애고가요, 탐진치에 빠져있을 때거든요. 그럼 막 역경 맞고, 또 탐내면서, 탐욕이 좌절되는 역경을 맞이하면서, 분노하고 막 이러면서, 뒤엉켜있을 때잖아요. 그때 빠져나오라고 하면, 애고는 안 빠져나온다니까요. 한 판 더요. 잠깐만, 이 판 끝내고요. 라고 외친다니까요. 절대 안 나옵니다, 애고는. 애고는 고세계에 매몰됐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게, 절대 안 보여요. 애고는. 시야가, 치, 좁아져 있어요. 탐진치, 가 딱 작동해서요. 손 털고, 손절하라는 말이 안 들려요. 지금이라도 빠져나와, 이 말이. 늦었을 때가, 빠를 때야. 나와. 안 들려요. 어떻게든 이때, 몰라를 시켜서, 5분간만, 몰라를 하면서, 빠져나와서, 참나 자리에 들어가서, 나와 남이 없는 세계, 방금, 점점까지, 나를 매몰시켰던, 탐진치에서, 빠져나온 세계, 한번 경험하고, 딱 돌아오면요. 좀 전에, 미친 짓 했다는 거 알아요. 좀 더 버텼으면, 큰일 났겠구나. 미로에, 미로에 빠져들어 가는데요. 더 가려고 그래요. 애고는. 잠깐만요. 조금만 더 가면,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나 자리에서 볼 때는, 더 더 더 흑화되고 있고, 어둠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애고는 거기에 빛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고, 계속 가요. 그런데, 이 짓을 오래 겪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빠져나와 보세요. 참나의 빛 안에서 다시 안식 취하고, 또 어둠에 들어가 보고, 이 짓을 계속 하다 보면요. 애고가, 잠깐만요. 이 판만 끝내요. 라고 할 때, 정말 아쉽지만, 정말 싫지만, 이때 몰라 하는 게 훨씬 낫는 장사라는 걸, 경험을 통해 알게 돼요. 그때 몰라 하실 수 있는 힘이 커집니다. 그때 몰라 하고, 5분만 있어 보면요. 이렇게라도 잘 내세요. 1분만, 아니면 5분만이라도, 몰라 하는 뒤에 다시 화내자. 다시 고민하자.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애고가 좀 더, 그런 거 있잖아요. 게임하는데 막, 이 판만 끝내요. 일단 멈춰놔. 5분만 밥 먹고 다시 하면 되잖아. 그러면, 아쉽지만, 뭐 그래도 이 정도면 이렇게. 그 정도 하게 해가지고, 5분만, 참나 막 먹여버리면, 다시 안 돌아가나요. 왜 내가 저걸 하고 있었지? 인생 게임을요. 왜 저렇게 풀고 있었지? 지금 너무 좋거든요. 관대해졌거든요. 자명해졌거든요. 아까 같이 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게 기적이죠. 인간은 이것밖에 없다니까요. 이걸 이용해서, 유네계를 탈출하려는, 애고를 탈출하려는 소승이 있을 정도로, 매력적인 상품이다. 이건 저는. 소승성자를 또 바라요. 얼마나 좋으면, 그것 붙잡고 안 나오겠어요. 그만큼 엄청난 거다. 단, 이걸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애고를 더 잘 키워볼 수도 있다. 이게 대승이죠. 하루 종일 본인이, 이건 제한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 내가 생각하는 어떤 스펙으로서, 내가 아니라는 거를, 실감나게 느끼기. 수시로. 그리고, 막상 일이 터져서, 애고가 매몰될 때, 더. 매몰될 것 같으면, 더 게이지를 올려주기. 내가 참나라는 사실. 생각감정 오감은, 내가 아니라는 사실. 이건 무상고, 무화의, 애고의 세계지. 생각감정 오감은, 초월한 내가 있다는 거. 참다운 내가 있다는 거. 그게 진짜 나라는 사실을, 나는 이미 붙여요,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딱 자각하는, 실감나게 자각하는 게이지를 올려놓으면, 웬만한 역경이 와도, 이결림이 크고요. 육바람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크고, 역경에 심하게 빠졌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다시 빠져나옵니다, 거기서. 그래서, 늘 내가 본래, 절대적으로는, 시공을 초월한, 참나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건 계속 실감해야 됩니다. 실감해야 돼요. 그 다음 한편으로는, 애고와 양심의 콜라보, 욕심과 양심의 콜라보를, 잘 경영하는, 오늘 하루,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될 거를, 자명한 방식으로, 양심적으로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할 뿐, 다른 욕심내지 마시라. 며칠을 가네, 어쩌네. 그거 불안만 가져와요. 내가요, 애고들이 불안해집니다. 애고가 뭘 갖고 싶다 그러면, 탐, 치가 탐을 일으키면요, 진, 불안이 와요. 못 가질까 봐, 화가 나고요, 불안해지고요. 못 가주면 죽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금방, 애고가 바로 함정에 빠져들어요. 그때 걱정하지 마시고, 애고는 원래 그게 속성이니까, 자책도 하지 마세요. 자책하면 더 빠져들어요. 내는 왜 이 모양이지? 하면요, 더 깊게 빠져듭니다. 그런데 애고는 깊게 빠져들는데, 그걸 즐기지 안 나온다니까요. 중독도 있다고요. 탐진치에 중독도 있어요. 안 나와요. 이 상황이 익숙하거든요. 아니,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지, 그렇지, 내가 잘 될 리가 없지 하면서, 이렇게 계속 빠져들어가요. 답이 없는 줄 아는데,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내가 너 어째 오늘 웃는다 했다. 기분이 좋다 했다. 불행을 당연시하고요. 불행해야 좀 안정이 오는 게 있어요. 내가 원래 이렇지. 아까 좀 이상했다. 잘돼서. 공부를 내가 잘하길래 불안했다. 이런 식으로 애고는 이상한 헛소리를 막 하면서, 점점 탐진치가 깊어져갑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빠져낼 생각을 못하고요. 쭉 끌려갑니다. 좀비처럼 판단을 못하고 끌려가고 있는 자신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든 쳐가지고 빠져나오게 해야 됩니다. 참나만 만나면 상황은 다 변해요. 빛만 들어오면 어둠은 그냥 사라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참나만 만나면, 갑자기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불 켜버리면, 정신 확 돌아와 버리죠. 뭔 짓을 한 거야, 내가 캄캄한 속에서 뭘 찾겠다고. 캄캄한 중에 뭐 찾으려면 못 찾아요. 성질나는데 탐진. 안 찾아주면 화납니다. 이런 스위치 안 찾아보신 적 있잖아요. 캄캄한데 미쳐버리죠. 막 욕 나오죠. 애고가 팍 성나거든요. 내 뜻을 안 들어주면. 그런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누가 이기나 보자. 이렇게 빠져들어간다고 애고는. 그때, 그 순간에 몰라 괜찮아. 1분이라도 하기. 이거 생활에 최고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것만 습득하시면 여러분은 보살도에 입문하시는 게 되고요. 이걸 습득 못하시면 아쉽지만 중생 쪽이에요. 칭의가 됐다고 할 수가 없어요. 실외된 거에 중생. 이게 깨어난지 안 깨어난지 알 수가 없어요. 보살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확연하게 보살이 되려면요. 깨어있음이 딱 안 차게 해야 돼요. 그리고 안 차게 했다는 증거는 참나가 늘 흐르는데요. 막 그딴 소리 소용없어요. 그런 기분이 들게 일단 만들어 놓은 건 기본이고요. 흔들릴 때마다 돌아오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기가 빡칠 때 돌아오는. 그러니까 작은 일부터 연습하세요. 탐진이 작동하면 작은 일이라도 뭔가 아까 같이 TV 켜다가도 욕하잖아요. 아무 일이 없는데 혼자 욕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요. 에고는. 그때 올라 괜찮아요. 관대한 마음. 요거 가득기. 그게 육바람일 공부의 기초라니까요. 구공의 기초예요. 이게 아공, 거공, 구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 무산고, 무아의 에고 내려놓고 상라 과정의 참나 만나서 일체가 참나 작용이라는 기분 속에서 관대한 마음 하나 한 번 더 돌려서 놓고 관대한 마음으로 탐진치 돌려놓기. 요게 지금 아공, 복공, 구공이 다 들어있으니까 매일매일 이 공부가 생활화되신다면 이미 보살이시라고요. 저는 기독교적으로 칭의가 튼튼해진 겁니다. 이분은 확실하게 칭의라는 것은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다라고 선언된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자녀야. 왜 기본값 하나 더 써? 혈육의 자녀로서만 기본값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기본값을 확실히 살려서 쓸 수 있는 사람이다. 그 기능 보유자다 이 소리예요. 기능 보유자여야 돼요. 기능 보유자가 아니면 조금만 힘들어지면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마음이 조금만 불안해지고 두렵고 분노하고 빡치면요. 어리석어지면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애고는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해요. 자기 논리로 애고의 세계에서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높은 시각에서 내려다보질 못해요. 그때 몰라해버리면 슈퍼의식을 각성해버리면 높은 시야에서 자기 애고를 내려다보면서 그런 쓸데없는 짓, 유치한 짓, 그만해하고 가볍게 쳐버릴 수 있는 일을 그 안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참나 안에서 자기 삶을 높은 시각에서 보면서 깨워서 보면서 육바람이를 한다는 게 별게 아니라 조금 더 관대한 마음 먹고 좀 더 양심에 찜찜한 거 없이 좀 더 자명하게 일처리하고 싶다. 관대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명하게 일처리하겠다. 찜찜한 거 남기지 않고 싶다. 이왕이면 덜 찜찜하게 하겠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시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이 신인류다. 신인류 프로젝트가 이렇게 이런 분들이 한 분, 두 분 이 기능 보유자가 나올 때 이런 실천 팁을 구현할 수 있는 분들이 나올 때 이 땅의 정토나 개벽이 이루어지는 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실험입니다. 전인류적인 실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인류는 사는 거죠. 이 간단한 게 있어요. 참나 만나서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는 것밖에 없어요. 에고가 별짓 다 해봤는데 답 없다는 거 아시죠? 지금 어느 때보다 에고가 똑똑한 때입니다. 역사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제일 창궐할 때예요. 예전에는 소수만이 교육받았는데 지금 교육 안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드물 정도로 다 교육받았죠. 그런데 인류 답을 못 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을 못 내요. 에고로선 답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증거죠. 그런데 참나 만나는 분은 원시 시대도 답을 냈을 거예요. 안타깝죠. 2000년 전, 2500년 전에 나온 답을 이해도 못해요. 지금 에고가. 노노 이해하겠어요? 성경 이해할 것 같아요. 노자 이해 못해요. 이상한 일 아니에요. 결국 참나 만나고 못 만나고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